예비 시모가 벌써 간섭해.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벌써부터 참견하는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예비 며느리의 사연인데요. 시어머니가 참견하는 건 다름이 아닌 며느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입니다. 상견례 이후에 시어머니와 신랑 그리고 며느리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저렇게 의견 교환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단톡방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바디 프로필 아시죠?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해서 몸 만들어서 속옷 차림, 비키니 이런 거 입고 사진 찍는 그 바디 프로필을 이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았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몸매 드러나는 레깅스 입고 요가하는 사진 이런 것들도 올려놨었는데 그것도 보시게 된 겁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진이 너무 예쁘니까 이런 건 너희 신랑이나 보게 하면 안 되냐 이해해 줄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이 시어머니 속 뜻은 다른 남자들이 노출 사진 볼까 걱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며느리는 이 사진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한 접타임 우리 가족료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예비 며느리입니다. 저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쁜 사진도 찍고 보여주고 싶고 그런 건데 솔직히 오빠도 제 바디 프로필 사진 보고 뿅 간 거고요. 근데 이런 것까지 간섭하시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아직 그리고 진짜 며느리도 아니잖아요 동그라미. 교수님 살짝 올라오시려고 하다가 멈추셨어.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어머니입니다. 어머어머어머 얘 말하는 것처럼 웃겨 정말 자연인어말이야. 그 속살을 우리 지훈이 말고 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런 거냐.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얘 어느 시어머니가 그걸 잘한다 잘한다 하는지. 나도 오픈마인드 돼 있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지 X. 교수님 알겠습니다. 우리 박편호 선생님. 두 가지죠. 일단은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강하게 보는 경우도 좀 드물고 또 한 발 더 나가서 며느리도 아니잖아요. 예비 며느리거든요. 예비 며느리한테 프로필 사진 이런 거는 마음에 안 든다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뭔가 다른 일이 있으면 더 간섭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통제를 안 해주면 뭐 할 때마다 SNS 올렸을 때 이 SNS는 너무 싫지 않니? 이렇게 계속 올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얘기를 좀 세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양 변호사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이실 거 맞아요. 맞는데 이해는 하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다가가기 시작하면 진짜 며느리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지실 겁니다. 도저히 대화도 안 통하고 세상과 격리가 되실 거예요. 힘드실 테겠지만 그냥 받아들이세요. 다른 복잡한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안 그러면 요즘 세상에 못 사십니다. 우리 이 기자 생각도 짧게 좀 들어볼게요. 저도 예쁜 사진 찍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게 사실 인지상정인 것 같기는 한데. 우린 프로필 사진도 뭐 하나 비슷한 거 있잖아요. 바디 프로필은 아니긴 한데요. 저도 전주구 찍어가지고 프로필 사진 오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여러분들은 생각 좀. 잠깐만요. 우리 교수님 말씀 먼저 들어봐야죠. 교수님. 이건 일종의 세대 차이이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양쪽을 지금 어떤 사진인지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질 않아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까지 전부 다 동그라미 치면 여기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약간 신세대로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범죄 예방 차원에서는 개인적으로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 그것을 갖다가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좀 취약할 수는 있어요. 범죄 예방.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예비 시모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말을 안 하고 있는 어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 사람이 자기 앞으로 며느리가 아니고 예비 며느리이긴 하지만 며느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저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걱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예비 며느리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간섭한다. 이렇게 이제 어떤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남들은 남이 올린 노출 사진을 갖다가 보는 건 괜찮은데 자기 며느리가 될 사람이 좀 약간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과다 노출해서 올리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열띤 또 의견을 주고 계세요? 네. 가족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의견이 갈리시는 것 같아요. 일단 우경민 님은 좀 적당한 사진을 올려라. 파리 님은 그냥 사진첩에만 보관해라. 스르륵 님 솔직히 보기 안 좋음이라고 하셨는데요. 아이맘두 님은 내 며느리라면 자랑스러울 뜻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가 멀티 프로필을 하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계십니다. 멀티 프로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신다네요. 그게 그 카카오, 말해도 되나요? 카카오톡. 한국에서 이제 내놓은 서비스 저 프로필 사진을 상대에 따라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님 보시는 거에는 단 한 한복 차림에. 그렇죠. 회사분들하고 시어머님은 그런 프로필 지정해 두시고 본인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좋은 TV.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